자 이번 시간에는 엘리먼트 객체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 중에 id라는 프로퍼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 id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문서에서 단 한 번만 등장할 수 있는 식별자라서 그 문서 전체에서 단 하나의 태그만이 어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id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. 즉 id라고 하는 형식의 식별자는 그 문서에서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단 하나만을 식별하는 유일무일한 식별자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태그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. 존재하도 에러가 뜨진 않지만 그것은 규격을 위반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현재 엘리먼트의 id값을 알아내는 방법과 id값을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볼까요? 자 여기 제가 코드를 준비했는데요. 자 이 코드는 여기 있는 이 id값이 active인 엘리먼트를 이렇게 조회했고요. 그것을 active라는 객체에 담았습니다. 자 그리고 제가 console.log.id를 하게 되면 이것은 결과는 여기 있는 id값이 이 엘리먼트의 id값은 active이기 때문에 이것은 active로 출력합니다. 자 그 다음에 active.id는 deactiv를 하게 되면 이 엘리먼트에 대한 id값을 여러분이 deactiv으로 변경하는 효과를 내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값은 deactiv으로 바뀌게 됩니다. 자 그 다음에 console.log.active.id를 하게 되면 이 엘리먼트의 id값이 deactiv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가 deactiv가 되는 거예요. 자 그럼 정말 그런지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? 자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실행이 됐어요. 코드가 실행된 결과에 따라서 여기 있는 이것이 실행이 돼서 여기 active라고 하는 이 결과가 나타났고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돼서 바로 이 엘리먼트의 id값이 deactiv가 됐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실행이 되면서 이 엘리먼트의 id값이 deactiv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걔가 이렇게 출력돼서 deactiv가 출력이 된 것이죠. 이렇게 entrevista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엘리먼트의 아이디가 그리고 여기 있는 엘리먼트의 아이디가